음... 우리 잉여호등학교 괴담 동아리 친구들 이 새벽 둘시에 이 폐교에 들어오다니 괴담 동아리 회원들 다워 내가.. 이 괴담 동아리 회장으로서 이 폐교에 우리가 왜 모인 줄 알아? 왜? 예전에 이 폐교에 괴롭힘을 당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었어 일진들이 이 여자아이를 방학 전날 교실에 가둬버렸대 그 아이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방학식 내내 아무도 그 교실을 확인 안 한 사람이 없었지 탈출을 알 수 없어서 배고픔에 이기지 못해 그 여자아이는 자신의 손가락부터 아그작 아그작 꼬들꼬들 자기 손가락을 먹기 시작했고 먹다 보니까 팔을 다 먹게 된 거야 그리고 다음은 자기의 다리를 먹었어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팔다리가 없어진 채 시체로 발견되었지 아 무서워 그래서 우리가 이 낡은 폐교에 온 이유는 그 귀신이 팔데리가 없는 모습을 한 채 아직도 배가 고파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나 봐 그러면 이 폐교가 바로 그 학교인 거야? 그치 나이가 갇혔다는? 그래서 우리 잉여 고등학교 괴담 동아리가 그 귀신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나는 이야기일 뿐이지 정말 이따곤 생각 안 하거든 이 폐교를 좀 돌아다녀 볼까? 뭐 어느 동안 이상한 거 본 적은 없잖아 그치? 어? 어? 너 뭐야?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나, 나 카톡 안 갈다니? 너, 너의 일지? 너의 일지? 장난치지 마 이런 걸로 너야 당부 끼지 마 너야 난 가? 네가 트름 했니? 야, 가라 어, 깜짝이야 어? 트름 그만해! 아, 미안 미안 정말 미안 정말 미안해 여기는 폐교의 도서관인 것 같은데 오우 음 음 내가 말해, 이거 봐봐 역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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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저게 뭐야? 저게 뭐냐? 저게 뭐냐고? 입이 엄청 큰 괴물 있었었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빨리 나와. 우와, 온다! 진짜 귀신 있었다고! 이거 나가야! 잡아먹지 마! 나는 맛이 없다고! 와, 나. 말이야! 어? 얘들아, 빨리 나와. 알았어. 나와, 나와, 나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오늘 너무 무서워, 얘들아. 이지맨. 이지맨. 응? 이지맨. 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미안해! 나는 맛이 없다구! 어떡해. 나.. 나 레버를 발견했는데 다른 데다가 꽂아버렸어. 어떡해. 그거 없으면 못 나갈 거 같은데? 어떡하지. 다시 횟수을 해야 돼. 얘들아 빨리 나와. 지금 아닌 버트가. 빨리 가 itself. 빨리 레버를 나가야 돼. 마리아 너 뭐해. 으악!! 또 일하척. 열었다고? 이렇게 밑에 층은 열었어. 어, 밑에 층은 열었어. 우리 쪽. 여기 막 퇴출하면 돼 돼. 마구아가지고 갑초를 합니다. 으아악. 아 저, 이거. 내가 얼마나 그러면 있지. 나 왜, 나 왜 안 나와! 나 왜 안 나와! 무섭다고! 우리 안 날렀어. 무섭대. 문이 안 열렸어 팔다리가 없었어 자기가 먹은거야 아니 눈도 먹었던데 눈도 먹었다고 눈도 먹었어 눈으로 해 먹었나봐 눈으로 해 먹었나봐 괜찮아 아 잠깐만 눈알이 없어 아니 뭐라고요 오이씨 야야 너 먹기? 오이씨래 오이씨 맛있데 아 테이프에프에 어 나 하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난 두개 있어 뭐야 왜 진작 탈출하지 않았어 이거 나갈 수 있을까 이거 이거 딱딱 누르면 됐지 딱딱 모르겠어 어디야 여기 어디야 나 여기 나 위로갔어 위로 어 누구야 야 치이 오이씨 쥐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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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들어갈래 너 왜 누워다녀 어? 안풀려 아 들켰잖아 아아악 너 정신 안차리면 니 다리 통돼지 바베큐 돼 너 그럴 수 있어? 나 너무 무서워 너 누가chez Richter 난 heated 넌 muitas 자리가 없었어 마감수어 진짜 regret다고 뭐야 다 갖ac혔어? 닉대야 너 야왐 적화 1954 어 응 여기 구멍있네 안녕 나서 못나가 아니 애들이 막 소리내고 다니까 다 들켜 나는 뒤에서 구하러 오는 거겠지 아 쉬프트 누르고 말도 하지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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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하지마 말도 하지마 10분도 누르고 달려 빨리 어쩔 수 없어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더 내려가 10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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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찾았어 뭐 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지하러 간다 이 귀신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꺼내줘. 이게 꿈이라면 너희가 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조용히 하고 다녀. largerdated83 으아하하 으하핳하하하핳하하핳. 으하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 으하핳하핳하아핳하핳 heinve하하핳하핳하핳 ph BB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에이! 어? 어떻게 알지? 어이구이! 어? 나와 우리 어떻게 해요 맨아 나 레보가 있어 지하로 가면 돼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저 무지막지한 귀신을 뚫고 소모아 너 그걸로 잡아 문 열고 죽여 너네 둘만 그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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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는데 내가 설치했어 얘들아 괜찮아 지나갈 만해 도와줘 여민아 너가 날 죽었어 애들아 좀 조용히 하고 다녀 너네 때문에 난 들키고 있잖아 내가 죽었잖아 너 때문에 너가 오는데 어떡하니 밀어 밀어 조용히 하고 다녀 조용히 하고 다녀 들키잖아 계속 난 조용히 하고 다녔어 누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다니는거야 지하로 저쪽에서 애쌔 아 괴물아 와봐라 야 저쪽 아래있거든 야 너 뭐로할러하냐 니가 뭘할 수 있는지 입니다 은헤헤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하하하 흐흐흐흫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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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또 구해주고 와야겠네 아 문 내지마 문 내지마 문 내지마 문 내지마 아 투명 물약 있어? 투명 물약으로 돌파하자 아 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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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투명 있어? 아 그러면 다 모여서 뿌리고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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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나 신속도 뿌릴게 나 신속도 뿌릴게 다 오면 다 오면 다 오면 이거 준비하고 가야 돼 저 녀석 보통이 아니야 자 그러면은 신속 나도 신속 있네 나도 나도 나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나도 있어 난 레버 있거든? 그냥 바로 샤론 어때?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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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유 잘못 뿌렸다 괜찮아 괜찮아 아 왔어 얘들아 네? 전략을 준비했거든 어디갔어 고마리 나 여기요 나 왔어 어 어 나 전략을 준비했거든? 우리가 투명 물약도 있고 열 수도 있고 신속도 있어 우리 바닥에 뿌릴테니까 응 너가 들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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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으로 해달라 안 들리는대로 안 들리는대로 일로와봐 응 일로와 일종으로 맞아 남의 말 함부로 여 뜯는 거 아니야 조용히 말할게 귀신이 들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말할게 우리가 어? 우리가 신속도 있고 어? 신속도 있고 신속도 있고 수명도 있고 신속도 있고 열쇠도 있단 말이야 열쇠도 있단 말이야 치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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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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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알고도 다 들켰어 아 이거 출명 있으니까 아무것도 들어갈 수 밖에 없어 아무것도 다 아 근데 문 열면 한 번에 다섯 명에 다섯 명에 다섯 명에 먹었어 아 저희 답아 귀신아 근데 문 열면은 약간 문 열면은 한 번에 죽을 수 있어 왜냐면 길이 좁으니까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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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야 귀신님 귀신님 저희가 한 명을 바치겠습니다 배고프시죠 투하 누구 바칠 건데 투하 투하 역시 고발이가 죽지 않을까? 투하 싫어 야 마리야 좀 가빠 이럴 때라도 도움이 돼야지 내 생각에는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어? 야 제물 바치겠잖아 아 문 열면 어떡해 아 문 열면 어떡해 아 진짜 뭐해 이 생각나? 어 난 먹히기 싫었어 나도 먹혔어 진짜? 아니 왜 문 열어 우리 전략 좋았는데 야 왜요? 난 제물 좀 봐줄 줄 알지 법이 없을까? 릴레이를 이용한다면? 아니 할 수 없어 릴레이를 어떻게 이용할 건데 방탈출이야 이거는 네 그런 건 있지 밖에다가 어 저 귀신 여자야 저기 남자야? 어 될 거 같은데? 뎅덩어 어 그래 누워도 어 니тра 야 너 열면 또 우리 죽일거잖아 야 이 나쁜 녀석아 아 아 아اف 쥐어 나간다 자릿사라 따라갔을 거인 가자 공공을 죽여보시든가 오케이 지하까지 왔다 탈출할 수 있어 그냥 오늘은 바로 흠흠흠흠 하하 이힝 안되쥬 자 탈축은 열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투명 투명 투명도 보도 이거 막힌 길이야? 뭐야? 어? 숨을 수 있겠네 오지마! 오지마! 어? 오지말라 어? 실수? 어? 여멘아 안 돼 막혔나봐 그새 패치했어 여멘아 우리 패신자가 있어 왜? 귀신한테 먹잇감으로 우리를 막 던져 누가? 진흙대가 진흙대를 조심해 아니 진흙대 장산범이라니까 자꾸 우리 홀려가지고 갖다 받쳐 그니까 그냥 진흙대를 먼저 죽이는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니까? 안녕 야 여기 차가워 야 여깄다 너희들을 바치고 내 목숨은 보장받았다 다섯몸에 목숨을 바치면 내 목숨은 살릴 수 있어 거기 조심해 거기 조심해 와 야 얘들아 여기 지키고 있잖아 아이고 어? 가 여유지마 여유지마 어? 고마워 야야 나와 보던가 야야야 너 못 나오잖아 아 문 열거 같애 누가 나갈래 흠 자 고마리님을 바치겠습니다 귀신님 저를 보내주시겠어요? 도와 너 그 그냥 됐죠? 이제 저 지나가도 되죠? 응 응 감사합니다 지나갈게요 안 떨어오네? 어 안 떨어온다 진짜 지나가게 해줬어 귀신님이 역시 친구를 바쳐야된다니까 오오- 여변아 여변아 아 제가 친구 바쳤 Kommunosphorus 走吧 만 없어? 알 빠 노 문 열렸어? 고 고 고 아아 못 올라오지? 못 올라오지 낚싯대로 끌거야? 너 못 올라와? 강한 마음의 기운이 느껴져 학교 옥상으로 올라가보자 모임? 어 뭐야 뭐 이 강한 마음의 기운 모임? 아니 저 사람들은 무엇일까? 수많은 토반사들이 보이는 것 같아 거기 학생 귀신이 이쪽으로 불러 공연시켜주게 봉인 버튼 딸깍? 딸깍? 이게 뭐야? 몰라 학교 옥상에 봉인 퇴마사들이 있는데? 쟤 봉인 당한거야? 와 치트 크다 쟤 뭐라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아 고맙네 고맙네 우리는 저 귀신을 봉인시키기 위해 몇 년 동안 봉인진을 만들고 있었던 대마사들이라네 학생들이 이렇게 용감하다니 고맙네 진짜 몇 년간 만들었을 것 같긴 해 야 이거 모임 스케일? 고맙네 자 이렇게 학교 옥상에 어이없게 봉인진이 있었구요 봉인에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 정말 다행이야 했더라 야 이 배신자야 야 이 배신자야 야 이 배신자야 야 이 배신자야 너 떼어내네 너 죽었지 알아? 이 배신자야 자 이렇게 봉인을 했구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과 해주시구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어